부모님이 사망했을 때 영업용 차량의 상속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절대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인감을 발급받으시면 안 됩니다. 사망신고서를 제출하고 가족관계증명서상 폐쇄증명서가 발급될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먼저 고인의 사망처리가 되어야 합니다. 자치센터에 가서 사망신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만약 첫째 아들이 차를 받는다면 배우자인 어머니와 형제들이 차를 받지 않겠다고 상속 포기각서를 쓰는 겁니다. 상속을 포기하는 사람들의 도장과 인감증명서 그리고 신분증 사본이 첨부가 필요합니다. 이걸 챙겨서 구청에서 등록신청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영업용 차량 용달차라면 고인의 영업허가를 먼저 상속을 받아야 합니다. 그 후에 차량을 본인에게 등록합니다. 1. 상속신고서 2. 가족관계증명서 3. 기본증명서 4. 자동차 등록증 사본 5. 상속포기각서 6. 상속포기자의 도장 신분증 사본 인감증명서 7. 허가증원본 8. 상속받는 사람의 인감증명서 및 신분증 사본 9. 화물운송자격증 사본 이 서류를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면 일주일 이내에 영업차량 이전을 승인한다는 공문을 만들어줍니다. 이 공문이 있어야만 상속인 앞으로 이전이 됩니다. 이 차를 가지고 영업을 할 권리가 생기는 영업허가증이 나옵니다. 이후에는 차량을 상속인 앞으로 등록만 하면 됩니다. 이 때 중요한 것은 차량을 상속인 앞으로 보험 가입을 해야 합니다. 구청에 다시 가기 전에 먼저 보험 가입을 하세요. 한 달 보험 가입을 하시면 되고 판매 후에 해지하면 일자로 계산해서 돌려받습니다. 바로 매각할 것이니깐 책임보험만 가입하시면 됩니다. 이전 등록신청서에는 차량의 주행거리도 적어야 합니다. 앞서 받았던 상속 이전과 관련된 공문과 운송사업허가증을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앞서 제출한 적이 있는 상속 포기각서 서류일체를 다시 한 번 더 내야 합니다. 차량 등록증이 상속인 앞으로 나오고 나면 고인명의로 가입된 보험을 해지하시면 됩니다. 며칠 이내에 남은 일수 계산에서 환급금이 나옵니다. 이렇게 되면 영업용 용달 차량의 상속 이전이 모두 끝나고 상속인이 바로 매매상에게 판매하면 됩니다. 화물자동차 영업허가는 상속 후 3개월 이내에 매각을 안 하면 허가가 취소됩니다. 상속 후 차량과 번호를 매각 안 하고 본인이 직접 영업 차량을 운행하겠다면 직접 화물차협회에 등록하시면 됩니다. 역시 3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화물차 상속 절차가 다소 복잡한 만큼 디젤트럭에서 영상으로 쉽게 다루어 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화물차에 대한 각종 뉴스를 알려주는 영상 뿐만 아니라 계약 상담 및 매매 영상이 다양하게 있으니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등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